한 의사가 환자에게 암 진단을 내립니다. 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의사에게 의지하며 항암 치료와 함께 힘든 투병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환자는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상인 550명을 항암 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거액을 챙긴 미치광이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주에서 암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암 전문의 파리드 파타 심지어 그의 병원은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암 전문병원이었습니다. 최대 17,000명의 환자가 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사실 아무런 병도 없는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위해 불필요하게 파산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로버트 소비레이라는 이름의 남성 환자는 암이 아닌데도 파타로부터 2년 6개월 동안이나 화학교법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멀쩡하니가 거의 다 빠져버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시력을 잃고 걸어다닐 수 없게 되는 등 사람들은 불필요한 암 치료로 인해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바로 돈 때문입니다. 파리드 파타는 총 553명에게 허위로 암 선고를 내린 후 고액의 항암 치료를 받게 하여 약 3,400만 달러, 4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엽기적인 범행이 드러난 건 2006년 그에게 항암 치료를 받던 맥이라는 여성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걷기조차 어려워지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여러 번 다시 검사를 하였으나 암 세포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파타를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파타는 결국 혈액 종량 전문의로 일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암 치료를 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파타가 범행을 저지른 환자의 수는 무려 55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파타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의 중심이었다며 메디케어와 관련된 의료사기 사건을 숱하게 봤지만 파타 행위는 순전히 돈에 관계된 것이며 가장 지독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75년을 구형했습니다. 파타는 지 foundations에 공격 행위가 아니다. 이어 미국 미시간주법원의 판사는 사기와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파리드 파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5년형을 요청한 파타는 재판 과정에서 권력과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에 부끄럼을 느낀다고 사도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거대하고 끔찍한 번제라며 피고인 측 요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4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목욕 중이며 2052년에 석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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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ée 1911. 2300. 2400. 2400. 25V. 26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